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아홉 번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제목은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심.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학계로 갑시다. 마지막은 마키아스, penultimo은 마키아스, penultimo은 마키아스, 7절에서부터 여하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한 구절 가운데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산에 올라가서 우리는 길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아피스타 형제들이 어디 있죠? 건소인들이 어디 있죠?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는 건축재료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약대는 건축을 할 적에 나무로 집을 띄웠습니다. 나무를 재료로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천을 건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때 건축을 말할 적에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오 그분이 기다리는 일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건축 건축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지금 우리가 끝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끝날 적에 샬롱 완성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담은 이 구절을 중점으로 첫 번째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재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언젠가는 이 문이 닫힐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잡아서 길로 나가고 사람들을 접하며 그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오 지에스여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 사람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에서는 건축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리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리뽀는 헬몬산 산 기슬리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하늘이 맑고 어떠한 오염이 되지 않은 깨끗한 곳으로서 거기에 물이 있고 요단강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주님이 이러한 장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번 특별집회 때 주님이 우리를 데려왔는데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9일 동안 우리가 가이사라 빌리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여기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서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있고 여기 우리가 형제들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기서 형제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을 같이 식사하며 그리고 아침 식사도 커피도 같이 마십니다. 알렐루야 이것은 보호된 그러한 건전한 장소입니다. 분위기를 가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시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시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합당한 장소에서 기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영회를 위해서 생명나무 수영회를 쳐 기도하며 헌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장소로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시하는 장소입니다. 어찌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은 이러한 필요를 느끼셨고 주님은 가이사로 필리포로 제자들을 데려가서 물어봤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들은 답했습니다. 제자들이 다답하라기를 알아서 대 그들이 받은 인상은 사람들을 접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세례요한이다 엘리아다 에레미아다 아니면 어떤 선자인지도 모르겠다 그때 주님은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이거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물어봤을 적에 그들이 침만 삼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내가 답하지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 그러한 상태에서 시몬 베드로가 답함으로 화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제자들이 주는 크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크리스토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메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역이 있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적에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또다 바요나라는 뜻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였습니다. 육의 그 아버지 베드로를 난 그러나 혈과 육이 너를 이것을 게시한 게 아니라 널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이것을 너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게시했노라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스스로 아들에 대해 아들에 대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게시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와 그는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아버지와 주님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헬라와 원어로서 작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석 헬라어로 큰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로 구약 전체에서 신약 전체에서 첫 번째로 교회가 언급된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나 흥분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신교약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에게는 그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아버지 스스로 게시하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가 게시합니까? 그리스도가 게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게시하십니다 게시의 두 번째 부분을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그리스도로의 교회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로 알기 원합니까?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교회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건축된 교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교회가 건축이 될 적에 음부의 문이 교회를 반대해서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교회 건축 가운데 사단이 음부의 건세가 음부의 문이 아직도 우리를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건축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떠한 템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우리 육 가운데 역사 우리 헌생명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토가 사단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자라고 있고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자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헌생명을 부인하고 실제로 형제가 어저께 언급한 것처럼 육에 속한 모든 것 우리의 증오하는 것들 어떠한 하나 되지 못하고 시기와 문장하는 것과 서로 적대는 것과 많은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길 적에 교회는 건축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 마지막 때와 있고 하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더 역사하도록 우리가 심습시다 베드로 형제께서 마지막으로 한 라이브에서 세압비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했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결과를 원한다 결과를 원한다 말했을 적에 아 그러면 이제 어떠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 같다 오늘 몇 명을 구원시켰느냐 얼마나 책들을 분배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를 요구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놀란 것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형제님이 영안에 있었고 성령은 말합니다 결과는 당신이 무엇을 얼만큼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해 들으십시오 결과는 당신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를 했다면 이것이 바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기 권서인들이 있습니까 손을 들어보십시오 권서인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문서를 제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교회를 건축하는 그러한 재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또한 음부의 문이 음문의 음부의 권세 교회가 건축이 될 적에 우리는 음부의 문과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미 이겼습니다 이제 문만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문을 이깁시다 그럴 적에 그럴 적에 그들은 영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더 상승하며 이기고 이렇게 할 적에 교회 건축이 될 적에 궁극적으로 음부의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물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 주 예수요 내가 이 부분을 넘어서서 여기 16장에 어떠한 순서가 있습니다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맨다는 말의 뜻은 묶는다는 뜻인데 연결하는 것보다도 매고 묶는다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사실은 하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묶을 것과 풀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게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와서 이 문을 닫아라 그럴 적에 닫습니다 사단을 다 묶고 음부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는 것은 무엇이죠 그건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노예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놓아주는 풀어주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 열쇠 천국의 열쇠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복수로 쓰여 있죠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열쇠로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연 것입니다 기억합니까 4등전 2장에서 성령이 능력의 영어로서 내려와서 백이심 갈릴리 문노들에게 임했고 그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모친의 언어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력을 갖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군중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3천명이 남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천국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문을 연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어떠합니까 두 번째 열쇠는 사용되었는데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연 것입니다 이방인 사람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열림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기명하게 좋지 않습니까 이 열쇠 두 열쇠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문을 열었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문을 열었을 적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을 적에 주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이방인의 문을 열지는 않으셨습니다 동일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사용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그가 믿는 유대인이었고 그러나 참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사용해서 유대인의 문을 열었고 또 그를 사용해서 이방인의 보금의 문을 연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방인의 문을 열었을 때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축되고 유대인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주님 스스로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제상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그 말을 들었을 적에 베드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한다는 말은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3일째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적에 교회의 건축이 실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 주는 영이 옴으로 된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영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안에 각 사람 안에 주님의 이름을 믿을 적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알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순간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게시했습니다 같은 베드로가 같은 날 또한 사단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같은 장의 두 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우리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할렐루야 아침에 오늘의 양식을 입고 성령이 충만하고 참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12시가 되어서 어떤 상황을 만나고 영 가운데 사는 걸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단에게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 예수여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제 아들의 길이 시대 아무든지 나를 사려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 무엇이죠? 바로 주님을 쫓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나를 따려오려거든 나를 따려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없이 주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신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대몽이 있습니다 레비아 땅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당신이 말했을 적에 당신이 말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몽이 당신을 통해서 말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그걸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 예수여 그래서 구원하는 것은 우리 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사람이 떨어졌죠 사람의 영 가운데 떨어졌습니까 몸 가운데로 떨어졌습니까 사람은 혼 가운데서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타락에서 가장 손상된 것은 사람의 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자면 이를 것이오 혼의 생명을 얻고 옛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다음에 스스로의 인격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덴 농산에서 에덴 농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기 좋고 먹기 좋은 그러한 과실과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가 말하러 간 것이 아니라 뱀이 그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적과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적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립니다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물어보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느냐 누군가 물어보면 답해만 합니다 내가 답을 한다면 끝난 것입니다 그 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안으로 들어갑니다 어 주 예수여 그래서 우리는 적을 향하여 문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이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죠 바로 우리의 생각 사람은 혼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와가 혼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가장 타락된 부분이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혼입니다 그래서 가장 구원받기 힘든 부분 또한 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되었었지만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우리 영혼 순식간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육 또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오실 적에 그분은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새의 몸을 준다고 부활의 몸을 준다고 영감의 몸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이 없고 참으로 우리는 많은 합당치 않은 그런 몸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기다립니다 나는 그날을 정말 참으로 기다립니다 주님이 내 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눈을 깜짝할 사이에 할렐루야 하고 바뀔 것입니다 아멘 가서 몸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는 문제는 사람의 혼입니다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혼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영만 구원하고 몸만 구원하고 혼을 그냥 놔둘 것입니까? 어렵다고? 아닙니다 그분은 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혼도 구원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세 부분 온 존재를 구원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주님은 더욱더 우리 헌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각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우리 생각을 영원히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생각을 육에 둔다면 그것은 사망인 것입니다 생각을 영원히 둘 다 뭐만 하면 사망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걸 주여 의심하지 마십시오 한번 체험해 볼까요? 아닙니다 체험해도 소용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영원히 둔다면 생명이요 평강인 것입니다 어찌했어요 이것을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에서 교회를 주님이 건축할 적에 우리의 헌을 구원하실 적에 이것이 이루어졌을 적에 무엇이 일어나죠? 천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기묘합니다 베드로 형제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교통해 주었습니다 주님 나도 거기 있길 원한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변형됨 높은 산에서 변형됨 오로지 세 제자 중요한 제자들만을 데려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열린 것이 아멘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러한 지금까지 말한 것은 소론이었고 주님은 부담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은 왕이시오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왕국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는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사단은 도둑질하며 죽이며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건축할 줄은 모릅니다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아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어떻게 행하죠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기대해 있습니다 드러누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모두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끊겼습니다 주님이 해야 되는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되는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장세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연결됨으로부터 끊어졌을 적에 혼돈이 왔습니다 이 세상의 흑암과 혼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것을 압니다 이 세상은 섬으로 혼동되고 비어있고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만 했죠? 그분은 다시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놀라운 부디십니다 그분은 나가셔서 씨 뿌리는 자로서 나가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러 나가셨습니다 왕국의 씨앗을 뿌리러 나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 마음 안에 이 씨를 심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종류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는 부정적이고 네 번째는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은 좋은 마음 밭이었습니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씨앗이 떨어질 적에 그것이 싹 지프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 예수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새 상황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또한 이런 상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밭 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캐고 흙을 부드럽게 하면 됩니다 그런 쪽에 씨앗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은 졸밭의 길로 떨어졌습니다 흙이 적고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자라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돌을 마음 안에 있는 돌들을 치우면 됩니다 흙만이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두 번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같이 밭에 이제 자라지만은 같이 다 엉컥에 덮여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자르고 태우면 됩니다 그럴 적에 자라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받기를 원치 않는 자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주님은 씨뿌리는 자로서 씨를 뿌리러 나가셨습니다 골레스토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나라 밑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전시켰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 모두를 교회로 사용하십니다 길로 나가서 더 많은 교회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또한 보이기 원하는 것은 주님은 사람들을 얻는 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건축 재료를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그의 삶은 인상적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마태복음 8장 20절 여기에 주님은 시험의 길을 가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쫀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에 19절 한 서기간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저는 조치리이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요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런 삶을 원합니까 세아피스에게 말하십시오 건선인들에게 말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 안 사고 그러한 시간조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쉴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37절 마가복음 1장 37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주님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가로돼 모든 사람이 주를 쳤나이다 주님은 안락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왕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은 일하시고 일하시고 끝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길을 가기 원합니까 어 지에스요 주님이 38절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주님은 1분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또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기 마지막 부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어 지에스요 헌서인들 당신을 위해서 기대도 됩니까 사람들에게 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아멘 어 주에스요 그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4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가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주님은 참으로 끌리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끄는 힘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그에게 왔을 속에 그는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어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듣지만은 듣지 않고 보지만은 보지 않고 그들이 기름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주님에게 관심을 갖는 자들은 그분은 아주 직접 올바르게 말씀했습니다 비유로 말씀 듣기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직접 분명하게 듣기 원합니까 주 예수여 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문득 문 문득병자가 예수께 와서 크로 엎드리고 강과 여가로 대 원하시면 저를 빼깍하게 하실 수 있나 이다 예수께서 민망해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로 사대 여기 민망해 여겼다는 깊이 민망해 여겼다는 말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불쌍해 여겼습니다 민망해 여겼습니다 에스프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상태를 알고 마음 아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느 누구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희생하며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얻는다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깊이 민망해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로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운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어미 경계하사 고픈에 시며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무리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지장들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모세 명한 것으로 저에게 증가하였느니 말하지 말라 간단히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25절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각각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마가범 2장 5절 여기에 중풍병자의 예가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그 성격 주님의 참으로 순발적으로 자신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희생하시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는 쉴 곳도 없으셨고 가버나움에 그분의 집이 있었습니다 집에 계실 적에 그는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우리가 집에 가면 뭘 하죠 우리는 안락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곳입니다 주님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가버나움 집에서 거기서 이제 아 나가자면 낮잠 좀 자리라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범 2장 수위루의 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였어 문 앞에서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지라 예수께서 도를 말씀하시더라 말씀을 말씀하시더라 사람들이 글러갔습니다 어떤 쪽에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받기 위해서 이것은 외부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을 끌었습니다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그래서 문등병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거기에 왔을 적에 주님 앞에 갈 필요가 있었지만 고침받을 필요가 있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에 갔을 적에 꽉 집이 찼습니다 사람들이 우글우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아 좀 비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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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비켜달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꽉 찼습니다 유일한 길이 뭔지 압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붕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거기 지붕을 뚫고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정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주님이 안식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군중들이 그를 둘러쌌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주님은 어느 누구도 빼앗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마음이 그러합니까 사람들의 상황을 볼 적에 문득병자들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러한 문득병이 걸린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중풍병자는 아무런 쓴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올 적에 우리가 길로 나갈 적에 이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요 3장 31절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며 예수를 부르니 왜 밖에서 불렀죠 왜냐하면 안에 들어갈 수 없어 꽉 찼기 때문에 너무 군중이 많았기 때문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오되 어서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주님의 답을 보십시오 그러한 식구를 안 좋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은 정말 천국보금을 전하는 데 철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삼길 적에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식구도 시행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우선권으로 두는 것입니다 천국보금 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라고 말했습니다 모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형제들에게 다른 면 두 분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8장 24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베서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물결이 베서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이것이 뭘 의미하죠 주님이 그 집에 갔을 적에 안식하러 쉬러 갔을 적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의 집에서도 잘 주무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주무신 것입니다 그 배 안에서 잘 수 있습니까 이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심해서 지하들이 어부 지하들이 두려워하는 상태인데 이 안에서 잘 수 있습니까 큰 그 파도가 줄 적에 물결이 배에 덮이기려고 할 때 잘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도 피곤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무셨습니다 오 마이 갓 주님의 영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나는 내 베개를 원한다 아 내 이불을 원한다 내가 여행갈 때 이걸 꼭 가져간다 주님은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만나는 곳마다 그분은 쉬었습니다 배 안에서도 파도가 치는데 큰 물결이 치는데 파도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주무셨습니다 확 쓰러져서 주무셨습니다 나 이면을 봤을 적에 어 지수요 나는 아직도 불만을 갖습니다 아무 일이나 불만을 갖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주님은 안락한 시간이 있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우리만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장소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신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런 시간이 있질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졌던 유일한 그 혼자 있는 시간은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예수요 유일한 시간 그는 혼자 안락하게 있은 시간 그가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의 에너지를 거기서 충족시켰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이것은 좋지 않습니까 어 주예수요 이것은 매우 좋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이것을 놔두고 주님의 이러한 성격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성격 같은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적에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생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시생하지만 천국은 이걸 통해서 얻습니다 천국 보금전화 지문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은 나가셨고 씨앗을 뿌리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고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혼자 힘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37절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은 우리가 길로 나갈 적에 추수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씨앗비로 오라고 지금 요거 저 누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이러한 성격 이걸 원한다면 씨앗비로 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씨앗비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러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 죄인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스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서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주소서 참으로 일꾼들이 작습니다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줄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낼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작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부르셔서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죠 9장 31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온 땅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35절 예수께서 모든 상과 성과 천에 두루다니면서 초급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도시를 다니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갔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상대님들이 우비를 타고 다니고 택시를 타지만은 그 당시에는 걸어다녔습니다 모든 총과 성을 다니시면서 천국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병들을 고쳤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먹지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추수 가 매우 큽니다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분을 보이시고 이제 우리가 전진합시다 그리고 그 후에 누가 보금 10장을 보면 주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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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70명을 보내십니다 두 명 두 명 보내십니다 각 도시로 각 도시로 가서 동네 가서 70명을 보내서 주님을 앞서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뒤에서 쫓아오십니다 각 도시를 다니시면서 그들이 먼저 갔고 주님이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경고합니다 추살코 것이 많대 일꾼이 작다고 또 말았습니다 그래서 추살주인에게 기도하라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던가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리를 만납니까 그렇습니다 이리를 만납니다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리는 그것이 피스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관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뭘 말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입에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그때까지는 주님이 그분의 육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직 죽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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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서 그렇지만은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 국한되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영역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보금 누가 보금 12장 49절 내가 온 것은 내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주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오신 것입니다 이미 이 불이 붙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분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답답하냐 언제까지 이루기까지 그 이루기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답답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육신안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한계되어 있고 열두 명을 부르며 70명을 부르며 아직도 한계의 양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추수할 것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여기에 주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세례는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어떻게 죽고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심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영어로써 그분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주 예수여 부를 적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사댕전 2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이 열렸을 적에 그낮밤에 3천명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천명이 또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안에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건축을 하는 재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건축하는 재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